나 남편 있는 여자 위메리 우리 신랑 행정 봐볼까? 어? 아까 그 꽃꽂이잖아! 저 사회 공갈단인가 봐 뺑소니로 형사 입고 대는 거야? 직업은 인디밴드 놓고 최사고 한 번 잘못 냈다가 완전 엮였어, 엮였어 생활력도 없는 곳에 주변에 여자만 잔뜩 남편감으론 완전 최악이지 하지만 느낌 있는 남자야 그냥 집에 가라 근데 나 남편 한 명 더 있다?